동화주택 동화주택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하게 되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동화주택 요즘 아파트의 가치가 대단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세대에 넘으면 관리비라든지 부대시설 특히 특화시설을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파트에는 어린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테마공원과 함께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동화주택은 서민들에 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세대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소형주택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구시민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이 될 것입니다. 영남일보 전영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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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원